정산해야지. 내가 돈 셀까? 같이 세요. 어차피 저 계산 다 끝내놔갖고. 아, 그래? 그냥 주는 족족 받자고.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우리가 될까? 저한테 얘기만 해주세요. 제가 다 적을게요. 고기 약했고. 사이트 비용 받았습니다. 어디 한 번 내가 빵비를 안 내보겠어? 야, 종현이 오늘 사고칠 것 같아. 만 원짜리 57. 5천 원짜리 3만 원짜리? 5천 원짜리 123장? 현재 금액이 144만 7,140원. 4천 원은 어디 갔어? 144만 3,140원? 얘가 5천 원 안 냈잖아. 얘가 5천 원 안 냈잖아. 어, 그러면... 어, 그러면은... 이게 더 많아져야 되는 거야. 이게 더 많아지는데? 내가 5천 원 안 냈으니까. 잠깐만 있어보세요. 이거야, 지금. 145,2140. 아니,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왔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? 그죠? 아니, 계속 우리 사장님이 돈 땡겨오라 그래가지고. 나도 모르겠어. 내가? 아니, 그리고 저번 주에 모인 돈보다 많으면 됐죠. 모자란 거보단 낫잖아. 제 계산으로는 지출이 16만 1,950원이고 그러니까 매출이 22만 2,000원이어서 저희의 그냥 순수익은 6만 50원. 뭐 어려워? 적돌 들고 오갔어요? 네. 저녁에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저요? 아니, 괜찮습니다. 약간 삼겹살이랑도 좀 나와도 되겠습니다. 근데 약간 성향이 조금 Celebrating 때 전 피예요. 그래요? 지금 알고 싶었나요? 자 должны했다! 이렇게, 이렇게 자자요. 일단 비의변상. 단백 끊겼습니다. 어머 갑자기! 어머 갑자기! 어머 박수! 원래 단백 안 쳤습니다. 멋지다. 좀 더 와주십시오. 혼자 몸을 많다. 이따가 갖고 놀러 오세요. 아 놀러 오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보세요. 아 우리 누님 뭐 생각보다 뭐. 누님이라고 부르지 마요. 기분 나쁘니까. 24 사이트 오프. 보스 누나인데? 권정선. 용호의 동생이 신청한 덕분에 오게 되었어요. 생각과 달리 진짜 풍광도 너무 좋고 사람들은 더 좋았어요. 그리고 특히 박성웅. 리얼 음주토크. 솔직하고 재미있는 입담. 하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이어.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. 10개도 아니고 11개. PS 신승환 님 영화 곧 보러 갈게. 내 영화는 왜 안 보고. 왜 승환이 것만. 누나! 나도 영화 다섯 개 개봉한다고. 이번 캠핑에. 스타. 26번 사이트. 되게. 우리 김대경 씨.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여기서 만난 모든. 그렇게 읽어주셔야죠. 너가 읽어줘. 너가 읽어줘.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이런 힐링의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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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거요. 기러기 기러기 빨리 해가지고 틀린 사람이 먹는 건데. 저 친구 뭐가 자꾸 최고지. 이거 진짜 웃긴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괜찮습니다. 이거 줘 봐봐. 아 또 남았네. 뭐지? 뒤에 시를 써주셨어요. 다음은 김대경 님의 시입니다. 다들 흐르는 시간에 오르려고 발버둥이다. 하지만 나는 내 열한 시가 좋다. 나는 같이 술 먹던 여러 이야기도 밤이 깊었던 열한 시. 나는 내 열한 시가 좋다. 야 씨 잘 쓰네. 여기서 만난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한 것 같아요. 그중에서도 처음에 저한테 음료수도 주시고 술도 주신 텐트도 기억에 남고 저희 말고 다른 분에 살짝 그 재미가 있잖아. 풍성 부러워주신 분 있잖아요. 그 술자리 모임 이렇게 있을 때 비후변자 이상으로 말하신 여자분 계셨는데 아 담배 끊을게요 하고 꽃 선물하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. 상당한 대시를 받았죠. 그쵸? 방송에 나올까요? 저희만 받은 게 아니고 보니까 다른 데에도 꽃이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. 저희한테만 그런 게 아닌데 이것도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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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